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네 오늘 먹어볼 것은 GS25에 나온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인데요 독특하게 생겼죠?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에 담아가지고 도시락처럼 돼서 2,500원입니다 223g에 541kcal 이고요 즉석석치 식품이고 뭐라고 써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2,500원이고요 식빵 마요네즈 스모그 햄 양상추 뭐 양파 당근 설탕 뭐 다 해줄 수 없고요 음 클로리 뭐 당류가 한 5g 지방 지방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좀 있고 나트륨은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영진 대리카 후레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좀 고급스럽게 만든 느낌이어서 맛이 더 있으려나요 아니면 박스만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걸 그게 궁금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뜯어져 가위로 자르시는 게 좋겠네요 좀 좋아하시기에는 비판하네요 아침부터 이걸 먹네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3단짜리가 3개가 들어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운데 아 종이로 아 종이로 쌓여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쌓여있어서 좀 먹음직스럽고 한데 오우 빵이 놀이끼리 하게 되어있네요 되어있고 이쪽에 스모크엠하고 야채는 얼마 안 들어있고요 두번째 거 샐러드에다가 오이에다가 들어있는데 셋 다 비슷한 것 같죠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맛이 어떨까요 노란 작빵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맛은 똑같고요 좀 비주얼적으로 이쁘게 만든 것 같고요 맛은 뭐 별 차이는 없네요 네모난 거지 반으로 잘라서 삼각형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 보다 좀 비주얼적으로 이쁘고 손에 들기도 부담도 없는 것 같고요 빵이 더 특별히 부드럽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오일이 바삭함하고 샐러드하고 햄 부드러우면 되게 좋네요 이것도 앞으로 종종 먹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천째 제품보다는 좀 나긴 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뭐 맛이 확 다르기보다는 먹기 편하고 사질러워서 부담 없고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네요 요즘 많이 판매한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 볼까요 네 완전 불시사다 넣으려면 제대로 넣고 이게 뭐야 네 이것도 그냥 거의 같고요 그냥 다 같은 느낌인데 참고하셔서 이건 참 도시아하고 싸웠고 하나 먹고 하나 나중에 드시기도 좋았고 같네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됩니다